지난주에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, 저는 아니고 신혜윤 앵커가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외툼 작가 주호민 씨가 잔여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해 9월에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건. 이 사건이 지난주에 알려지고 나서 논란이 계속 확대, 재생산되고 있어서 오늘은 따져볼 부분은 조금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,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이 각종,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수교사 A씨가 지난해 말에 공판 준비하면서 동료 교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탄원서, 요청문이 지금 공개가 많이 된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특수교사의 주장에 담겨있는 탄원서죠. 보면 본인의 아이만 생각하는 점이 아쉽다,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. 어떤 부분인가요, 박사님? 사건에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지난해 9월 5일에 주호민 씨의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는 일이 있었고요. 이 일로 인해서 특수교사 A씨가 직접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. 여학생의 부모님은 분리 조치, 그리고 강제 전학을 요구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특수교사 A씨가 이 부분을 중재하는 상황이었고요. 그래서 주호민 씨에게 피해 학생의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했는데 이 주호민 씨 측에서 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. 이게 이제 특수교사가 탄원서에 적은 본인의 주장인 거죠? 네, 그 주장이 그렇게 하나 있었고요. 두 번째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정교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주호민 씨 측에서 성교육 강사를 섭외한, 본인이 섭외한 강사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정교생이 받는 성교육이었는데 그 해당 학년만 주호민 씨가 섭외한 강사로 성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. 일단 지금 크게 두 가지 내용들에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.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, 그러니까 여학생 학부모에게 사과를 권했지만 거부했다. 이 내용은 그런데 주호민 씨 입장문에 보면 내용이 있어요. 상대 부모에게 사과를 했고 사과를 받아들여서 원만히 합의를 해줬다고 한다. 이제 주장이 이 부분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.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지금 주호민 씨는 사과하고 합의를 다 원만히 했다고 하고 특수교사 A 측에서는 사과해야 된다고 말을 권했는데 그걸 거부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이 부분도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학교폭력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정말로 어떤 방식으로 이 사건이 처리가 됐는지 그리고 주호민 씨의 아이와 그리고 또 이 피해 학생이라는 그 학생과 정말로 어떤 화해라든지 사과라든지 그런 게 오고 갔는지 이런 것도 사실 이 사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. 이게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있냐 없냐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인데 이런 부분도 재판에서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될 수 있습니까? 네. 이 부분도 아주 사건의 유무죄에 아주 직접적 연관을 준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실상 사건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. 맥락을 파악하는 부분. 그리고 앞서 설명해 주신 이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성교육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호민 씨 측이 원하는 강사로 교체가 있었다라는 주장이 일단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호민 씨 측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부분은 없습니다. 나중에 입장을 밝히면 이 부분도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지만 일단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글쎄요. 좀 무리한 요구로 볼 수 있나요? 글쎄요. 성교육을 진행하는 거는 사실상 학교의 재량이 사실 크다고 봐요. 그리고 어떤 사람을 섭외해서 어떤 내용으로 그리고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런 학교의 결정사안을 주호민 씨 어떻게 보면 가해 학생이잖아요. 가해 학생이 학부모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돼서 정말로 강사가 교체가 됐다면 도대체 이 학교의 관리자들은 뭘 하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이 교사들만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이 학교에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교장이든 교감이든 그런 사람들은 대체 이런 사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중재를 했는지 이런 것도 지금 되게 궁금해지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다시 들고 온 건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. 지금 이렇게 서로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주장이 서로 다른데 일단 이렇게 본다면 이 상황에 오기까지 학교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었는가 우리는 이걸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?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교사 A씨가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요. 사실 이 사건, 이 일은 특수학급이 아니라 통합학급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. 당시에 통합학급의 교사분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자리를 비운 상태였었고 특수교육 대상이 되는 아이와 결부된 사건이다 보니까 특수교사 A씨가 이 사건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핵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양측으로부터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들도 듣고 또 고속까지 당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걸로 보여지는데요. 실제로 학교에서 뭔가 이 중재하는 시스템, 중재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불거졌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스템이 얼마나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을 잘 해결하고 중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필요성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. 이 사건을 통해서도. 한 사람이 이 문제를 모두 떠안고 이런 것들은 사실 담임교사한테도 너무나 지나친 가혹한 일이거든요. 그래서 담임선생님들 사이에서는 학교폭력 사건 발생하면 휴직하라, 병가내라 이런 것들도 사실 해법으로 떠돌아다니거든요. 결국에 이렇다면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부재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학교 차원의 시스템 문제 그리고 관리자들의 영향 문제로 저희가 좀 돌려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결국에는 우리 교육계의 대책까지 크게 연결이 되는 그런 문제죠. 계속해서 논란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오늘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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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